대만은 진짜 오랜만인데요, 그쵸? 대만이 지금 보면 6년? 7년 만인 거 같아요, 방? 방문이 이민이 서울에서 가입해 가는 배구가 여기 있습니다. 짜잔! 저는 1번을 먹어요, 새고기. 저는 2번을 먹어요. 저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 삼겹살이죠? 사실 소고기랑 돼지고기 중에 뭘 더 좋아해요? 저는 좀 때에 따라 틀려요. 때에 따라 틀려요? 사실 부담이 안 되는 건 돼지고기인가 부담이 덜 되긴 하죠. 또 부담이 다 되죠? 아니, 가성기로 다 되죠. 아, 그렇죠. 가성기로 다 되죠. 또 민기야 영어 공부를 다 하죠? 요즘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막상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그게 말이 안 나요. 그곳에서 외국인가요? 그곳에서 외국인가요?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어. 이거 중에 형한테 전부? 네. 뭐가 뻔. 음, 뻔. Thank you very much. Nice meet you. Yeah. Where are you from? I'm good. You from Korea? Korea. 아, yes, yes. I'm from Korea. Nice meet you. 형 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찍는 거야? 아, 나 지금 비행기야. Where are you from? 나 지금 형한테 전화 왔어요. 친형한테. Where are you from? Yeah. You from Busan? Thank you. Nice meet you, man. Good man. 대만 가서 뭐 하고 요즘. 대만 가서 공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덟 공연도 하고. Oh yeah, oh yeah. 대만은 맥도 하고. 대만 음식도 먹고. 천이나 야시장. 야시장을 예전에 왔을 때 한 번 갔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한 번 가보고 싶어. 모레인으로 가는 것이다. 배联고하게 하는 employee. 실만큼의 차량을 ради 시스템에서 아프라엘 비행기 고추장 치킨 물말랭이 피클 콩나물 빵 고추장 공격 이러면 와이 워낙 캠핑 안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연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38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랜만에 해외에서 공연하니까 긴장되지 않아요? 긴장되죠. 모든 공연은 긴장입니다. 마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민기 지금 이렇게 재밌게 놀잖아요. 무대가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자기 힘들다고. 나는 하트. 팀 리더는? 어니보기 포즈를 하겠습니다. 어니보기 포즈 좋다. 이제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대만러브 여러분들 한 10분 뒤에 만나요. 나의 처음 아니면 지금부터 넌 잘 봐라. 한 10분 뒤에 만나요. 한 10분 뒤에 만나요. 한 10분 뒤에 만나요. 너와 나 함께 할 사이.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 더 성장한 모습으로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 스타블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나 못했어. 근데 지금 할게요. 사랑해요. 저희가 방금 대만 공연 마쳤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일단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저희 대만러브 여러분들이 만두가 두 개 간장이 세 개 뭐 말하는 거지 나?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요? 오늘 무대는 진짜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성공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티격티격 시작할 때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카메라보고 해야지 근데 노래 끝나니까 갑자기 생각나 아 안 했구나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스타트 어 러브들 안녕하세요. 저는 민기 렌입니다. 오늘 저희가 콘서트를 했거든요. 대만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러브분들께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플랜카드를 이렇게 들고 어 렌 해피 벌스데이라고 이렇게 다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 뭐 어떤 거 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고 세안하는 법 그런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노래 뭐 틀까요? 러브분들 파라데이스 사실 제가 진짜 생뚱 맞는 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새천년 건강체조 아세요? 기고 와서 옆으로 다시 앞으로 이거 사실 이거 진짜 이제 초등학생 때 할 때 하면 애들끼리 엄청 웃었거든요. 막 재밌어요. 아무튼 이제 곧 클렌징하는 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들 제가 세안하고 나서 이제 저의 바뀐 얼굴을 보고 놀라지는 마세요. 씻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손을 씻어야겠죠? 물을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면 거품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클렌징 이제 티슈를 쓰거든요. 티슈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콩클렌징 거품을 충분히 내서 얼굴에 이렇게 꼼꼼히 구석구석 티존 이마랑 그리고 여기 코라인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세안을 더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이쪽이 여드름이 생기기 좀 쉽거든요. 그래서 티존 이쪽 이마부터 이렇게 코 그리고 탑 라인까지 꼼꼼하게 달달 귀신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세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급적 차가운 물로 세안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는 열린 모공이 이제 다치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로는 머리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안 끝! 전 세안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수건으로 원래 수건으로 안 닦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얼굴에 이렇게 가볍게 그냥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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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세안 끝! 세안 끝!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세안하자마자 이제 바로 미스트나 로션 스킨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게임 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재밌으셨나요? 팬사인에서나 어디서나 힘들다고 지친다고 하시는 러브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던 거고 저희를 보면서 즐거운 행복 소중한 행복을 느끼시고 그걸로도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본인만의 뭔가 여가 시간?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 자기가 뭘 했을 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다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라는 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아쉬운데 이제 카메라를 꺼야 돼요. 여러분 미안해 마치 제가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눈동자가 러브 분들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하지마 막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러브 분들 진짜 인사해야 될 시간이에요. 안녕. 오늘의 랭 카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